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은희경 작가의 중편소설, 그녀의 세 번째 남자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아녀의 상자로 이상문학상을 수상받은 작가가 자선 대표작으로 세상에 내보인 작품인데요. 성격이 묻어나고 자기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한 여사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처받지도 않으며 특히 가지지 못할 것에 대한 무모한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년간 사귄 남자에게 버림받고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어느 절로 찾아 드는데요. 그녀의 두 번째, 세 번째 남자는 그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깊어가는 가을, 은희경 작가의 소설과 함께하시며 여유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세 번째 남자, 지은이 은희경 구름 두께 10킬로미터 그녀는 신문을 읽고 있었대. 오후에 햇살이 비춰들어 사무실 안은 나를 냈대. 그녀의 책상에 있는 곳은 창가 바로 아래자리였대. 열어놓은 창으로 바람이 들어와 신문지 귀퉁이가 펄럭거렸대. 신문 오른쪽 면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그녀는 손바닥으로 왼쪽 귀퉁이를 쓸어냈대. 바람이 새지 않은데도 신문은 자꾸만 덜 젖었대. 그녀는 귀찮은 듯이 아예 신문 위에 왼손을 올려놓고 있었대. 넷째 손가락에서 짱식없는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대. 책상 오른쪽에는 연필꽂이와 메모지, 슬라이드 필름이 끼워진 원고, 그리고 필름을 확대해서 보는 루페가 놓여 있었대. 왼쪽에는 화면 보호 상태인 컴퓨터 모니터가 지루한 궤도로의 우주여행을 반복하고 있었대. 그녀는 생각난 듯이 안경을 벗어 닦았대. 그 작고 날렵한 수입불태는 그녀의 갸름한 얼굴에 잘 어울렸다. 어제 세탁소에서 찾아온 크림색 시폰 블라우스와 올리브색 체크무늬의 랩스커트 안에서 그녀는 왼쪽으로 꼬았던 다리를 오른쪽으로 바꾸었다. 다른 날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였다. 세상 어디에선가 또 폭탄 테러가 일어났고 그에 대처한 중요한 회의들이 열리고 있었대. 선거철이 되었으므로 그 회의에서의 발언은 신경증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유권자에게만은 자신만만하고 웃는 표정만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전속 유머 작가들이 연설문 작성에 동원되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뇌물을 받았다. 계좌 추적과 출국 정지. 그녀는 신문을 넘겼다. 몇 년 전에도 왔었던 영국의 팝 가수가 공항에 도착했으며 제3년에 죽은 영문학자의 제자들이 기념비를 세우려고 모금을 시작했다. 그 영문학자는 그녀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전 직장이었던 출판사에서 그 학자의 전집을 출간했다. 그의 책을 열 권 만드는 동안 그녀는 6년의 세월을 흘려보냈고 아래 사람 셋을 거느린 과장이 되는 한편 노처녀도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영문학자의 기사만은 제목만 훑어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사사치 읽었다. 그러나 관심이 없기는 다른 기사와 똑같았다. 그녀는 다시 신문을 넘겼다. 한밤 같은 서울 대낮. 그 제목을 향해 그녀는 약간 얼굴을 기울였다. 그리고 고득세로 된 사진 설명을 읽어 내려갔다. 25일 오후 4시 10분부터 약 30여 분간 서울 이른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 한낮 속의 밤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차량들이 모두 라이트를 켠 채 운행했고 시민들은 불안해 기상청에 문의 전화를 걸기도 했다. 기상청은 한냉전선이 지나갈 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구름 두께가 평시보다 두 배 이상 두꺼운 10킬로미터 정도 되는 경우가 있으며 어제 낮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대. 그녀는 계속해서 신문을 볼 수가 없었대. 그때 바로 전화벨이 울렸으며 10분 후에는 회사 앞의 카페에 앉아 오늘로만 새산재인 커피를 마셔야 할지 아니면 떨번맛을 참아가며 녹차를 마셔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를 불러낸 친구는 망설임 없이 커피를 시켰다. 아르바이트라는 글씨를 가슴에 달고 초록빛 에이프론을 입은 여자에는 친구가 커피하자 네 라고 끝을 올리며 상냥하게 대답한 다음 묻는 눈을 하고 그녀 쪽으로 얼굴을 돌렸대. 그녀는 여자의 눈 속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대. 블렌드 커피 두 잔이요? 감사합니다. 여자에는 그 말을 터무니없이 쾌하라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대. 기계 속인 동작으로 인사를 한 뒤 뒤돌아 사라지는 여자의 에이프론 속을 발목 교정을 하는 구두처럼 투박한 검은 부츠가 걸어가고 있었대. 그녀는 마치 자동인형 같은 여자의 뒷모습을 주의 깊게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 뒷모습에 태엽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란 표식과 초록 에이프론을 벗으면 저 여자에도 엄마에게 스커트를 달여놓지 않았다고 짜증을 내고 약속 시간에 늦은 남자친구에게 신경질을 부릴 것이다. 타인에게는 친절할 수 있기 때문에 써비써비 생겨났다. 그녀는 여자에게 벌써 관심이 없어졌다. 친구는 시월드 백 안에서 영화 잡시를 꺼내더니 다시 그 잡시 안에서 청첩장을 꺼내 탁사 위에 놓는다. 그녀는 청첩장을 집어들고 펴보았다. 7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 어, 보름 뒤야. 그녀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학위와 동거를 2년이나 했으니 준비할 것도 없겠지. 그녀는 무심코 청첩장을 접어 다시 봉투에 넣으려고 했대. 그러다가 갑자기 청첩장 속의 어떤 글자에 시순을 박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대. 그런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친구도 가만히 있는데 먼저 입을 연 것은 친구 쪽이었대. 그 사람 아니야.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 친구는 무릎 위에 있던 영화 잡시를 다시 백에 집어넣으려다가 색깔피를 활짝 펼치고는 그 속에 든 청첩장들이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집어넣었다. 그 페이지에는 클로즈업 된 한 남자의 얼굴이 커다랗게 박혀있다. 그녀는 그 얼굴을 안다. 친구와 동거하는 영화 평론가이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아마 내 생에서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난 지금의 내 인생이 싫어. 몽땅 바꾸고 싶다고. 근데 대체 뭘 바꿀 수 있겠어? 이름, 나이, 성별, 출신학교, 지금까지 읽은 책 제목들, 같이 잔 남자들과의 과거, 내가 그 손 몇 가지 직업, 옷 입는 취향, 버섯과 카레를 싫어하는 식성, 다 지긋지긋해 넌들이가 난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나로 죽을 때까지 그룩저룩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하니? 그래서 낯선 사람과 결혼하려는 거야. 결혼할 사람? 글쎄. 막연히 몇 시간쯤 차를 달리다가 국도변의 주유소에 달린 한정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우거지탕을 먹던 남자쯤으로 알면 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어떤 삶과도 공통점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 난 낯선 세계로 가서 낯선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행복? 그거야 알 수 없지. 어쨌든 다른 인간이 되어본다는 것으로 만족해. 지금보다 훨씬 나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은 거야. 친구는 덧붙였다. 나는 결혼이 모험이란 거 알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는 할 수 없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야만 해. 그녀는 친구가 몹시 변덕스럽고 게다가 지금처럼 자기의 변덕스러움을 인과관계 속에서 해석해내려고 하는 쓸데없는 버릇이 있음을 잘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 만약 결혼해서 그 사람이 불행해지면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니? 그녀의 오른쪽 엄지와 충지가 왼손가락의 반지를 잡고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다. 결혼한 사람은 모두 불행을 견디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견디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불행이 아니라 권태야. 하지만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현상을 바꿀 의지 없이 그럭저럭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 권태야의 장점이지. 그녀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대. 반지에서 손을 떼고 찻잔을 들어 식은 커피를 마셨대. 지금보다 훨씬 나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은 거야. 그녀는 이 말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대. 비슷한 말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았대. 대학교 2학년 때 군대에 자원하며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던가 아니면 바로 저 친구가 재작년에 약을 먹었을 때 유서에 썼던 말 같기도 하고 저 친구와 같이 본 어느 영화 속의 대사인지도 모르겠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시계를 보더니 친구는 그만 가봐야 한다고 말했대. 영화 아카데미에서 같이 공부한 선배가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그 시사회에 간다는 것이대. 거기 가서 청첩장 돌리면 다들 나를 나쁜 년이라고 욕하겠지? 하면서 친구는 입술을 비틀고 웃었대. 그러나 지모 난 욕먹는 게 좋아. 욕을 먹기 시작하면 못할 일이 없거든. 그런 게 자유 아니야? 그러면서도 친구는 가뿐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비어버린 찻잔을 들어 마시기도 하고 테이블 위에 나 있는 갈색 담배 자국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기도 하면서 그대로 앉아있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쳐다보더니 시선을 그대로 창밖에 둔 채 무심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대. 어제 날씨 보았니? 한밤 같은 대낮. 하늘에 먹구름이 뒤덮이고 대기는 으스스한 공포영화 속의 화면처럼 부었대. 길 가는 사람들의 눈 밑에는 붉은 그늘이 지고 자동차는 라이트를 켜고 느리게 지나간다. 불안해진 시민들의 전화가 폭주하여 기상청 전화는 불통이 된다. 보았소. 이상한 날씨라고 신문에도 났더라. 기분이 어떻디? 글쎄 지구 종말 같던데.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지만 친구는 먼 데를 보는 눈빛이 된다. 붉은 필터를 끼우고 보는 세상. 짐 자무시의 화면 같지 않았어? 자무시? 그래 천국보다 낯선. 친구는 유학을 갔다가 중간에서 공부를 포기하고 돌아오더니 한때 수녀를 지원하여 수녀원에도 들어갔었다. 남자와 헤어지고 난 뒤 위 세척을 하고 병실에서 깨어난 것이 두 번이고 혼자나 기르겠다고 우는 것을 겨우 달래 산부인과의 수술대에 올려보낸 일도 세 번이다. 직업도 방송국 구성작가에서부터 여성단체 간사, 번역가, 이벤트 회사의 플래너, 출판사의 기획자 등 여러 가지를 거쳤다. 그러고도 낯선 삶을 원하는 일에 결코 지치는 법이 없었다. 아직 삶에 대해 기대가 많다는 것이 그녀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낯선 것은 불편하지만 매혹적이야. 삶을 익숙한 것과 낯선 것으로 채운다면 황금 분할은 어떤 것일까? 그러나 그녀는 그에 대한 생각을 진전시킬 수가 없었다. 카페를 나온 뒤 또다시 10분 후에는 교정지를 읽고 제목 뽑기를 먼저 해야 하나 아니면 이달의 문화인물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원고를 먼저 써야 하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두 손을 맞잡고 반지를 돌리고 있었대. 다른 날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대. 그녀는 책상 위에 몸을 구부리고 무엇인가를 썼고 오른쪽의 펜꼬지에서 붉은 펜을 꺼내 교정을 보았다. 그러다가 사선을 펼쳐놓은 채 낱말의 뜻이나 맞춤법을 확인하기에는 지나치게 길다 싶을 동안 그것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녀에게 그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대. 뭐랄까? 이따금 그녀에게는 알 수 없는 정지 동작이 있었대. 일상의 시간 속에 녹아있는 자신을 잠깐씩 어디론가 놓아보내 주는 순간이라고나 할까? 차를 갖고 다닌 지 3년이 넘었어도 교통위반 딱지 않아 떼지 않은 그녀에게 어떤 사람은 아직 운전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꼬집었지만 그녀는 세상을 그다지 기운차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 방식에 큰 불편은 없어 보였다. 아무튼 그녀가 반지를 만지작거리면서 멍청하게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은 사보를 만드는 일이 주 업무인 이 홍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대. 다른 날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전화를 걸었다는 것뿐이다. 전화를 그는 일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전화번호로 그녀 쪽에서 전화를 그는 것은 드문 일이었대. 신호가 오래 울린다 싶더니 낯선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대. 그녀는 몇 마디 하더니 아니에요 제가 다시 전화하지요 라고 말하고 끊었대. 그녀는 메모를 남기지 않았대. 복도로 나가서 15분쯤 거리를 내려다보다가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한 번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지만 벨이 울리기 시작하자 그냥 내려놓았다. 그런 일마저 그녀는 부장이 거래처에 간다며 사실은 사우나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4시에 맞추어서 했다. 그녀는 6시 정각에 퇴근을 했다. 오래전 여관 톨게이트에서 그녀는 잠깐 머뭇거렸다. 그러나 일단 고속도로로 접어들져 3시간을 내리달렸다. 그녀의 표정은 불안이나 겨련함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휴게소의 현금 지급기가 고장난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공중화장실을 문을 열고 나올 때 딱 두 번 이마를 찡그렸을 뿐이다. 밤이 깊었다는 것을 그녀는 좀 늦게 깨달았다. 영동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벌써 다 왔나 싶은 얼굴로 그저야 차 안의 디지털 시계를 내려다보았던 것이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읍내로 들어가자 불 꺼진 우체국 앞에 차를 세우고 우체통 속으로 사표를 집어넣을 때에도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우체통 옆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송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때에도 얼굴이 담담했다. 영빈장이라는 간판 앞에 그녀는 차를 세웠다. 그 근처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그 3층짜리 여관은 날고 한산했다. 방을 잡고 난 다음 그녀는 샤워를 했다. 눅눅한 발닦기에 발을 닦고 뿌연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증이라는 글자의 이응이 반점 떨어져 나가고 지어시 시어시 되어 수처럼 보이는 붉은 글씨를 보았다. 그녀는 분명 전에 이 여관에 온 적이 있었다. 아니라면 지금처럼 그 거울이 뿌연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며 수가 아니라 증이라고 또렷이 새겨진 궁채의 기억을 갖고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처럼 침대 밑에서 기어나오는 바퀴벌레를 보고 짐짐 놀랐다. 다음날 그녀는 정오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다. 너무 늦게까지 잤다는 것을 알고는 급히 몸을 일으켰지만 다음 순간 놀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귀귀한 베개에 머리를 내려놓았다. 30분쯤 더 누워있다가 일어난 그녀는 느릿느릿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내실이라고 쓰인 작은 창문을 두들겨 주인 여자에게 해장국집의 위치를 물었대.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면 바로 식당이 있어요. 주인 여자는 그녀가 하루 더 묵을 거라고 하자 시골 아줌마들의 표준 헤어스타일인 파마머리를 걱정이며 손불이에요 하고 말했다. 다 지워지고 입술 테두리에만 남은 붉은 립스틱 콧등과 이마에 얼룩진 분자국 졸음이 덮쳐와서 뭉개진 얼굴 표정 주인 여자의 얼굴에 선명한 것이라고는 문신으로 새긴 반달형 눈썹 뿐이었다. 돈을 지불하며 그녀는 주인 여자에게 물었다. 영추사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죠? 영추사? 그럼 무주로 들어가서 물어봐야지. 터미널 가서 물어봐요. 터미널 옆에 새로 난 길이 있는데 그리로 한 시간은 올라가야 할걸? 산꼭대기에 있으니까요. 산꼭대기라고요? 그녀가 되묻자 반점 눈을 감은 주인 여자는 되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에 영추사에 가본 적이 있나 보네. 그 영추사는 없어졌어요. 물속으로 들어간 지 3, 4년 됐을 텐데 한전에서 발전소인지 땜인지 만들 때 산꼭대기로 저를 옮겼다고 하대요. 아무튼 무죽하거든 거기서 물어봐요. 그 말을 끝으로 작은 유리문이 탁 소리내며 닫히고 내실이라는 글자가 그녀 눈앞을 가로막았대. 그녀는 늘 졸고 있는 그 주인 여자의 영빈장에서 사흘을 더 묵었대. 텔레비전과 바퀴벌레 그리고 권태로운 자에게도 너무 많다 싶은 시간들과 함께. 4일째 되던 날 그녀는 다른 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침을 먹기로 마음먹은 것도 변화라면 변화였다. 그날은 주인 여자에게도 변신의 날이었던지 그녀가 내실 앞을 지나는데 주인 여자가 작은 창문을 열고 인사를 했다. 막 화상을 마친 새빨간 입술 거기에서 나오는 말투도 다른 날과 달리 또렷하게 들려왔다. 아침 먹으러 나가요? 네. 그럼 장고경도 좀 하지 그래요? 장고경요? 오늘이 여기 영동의 장날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일부러 구경도 오던데 살 것은 없어도 구경은 할만할걸? 짙게 선충된 여가문을 나서자마자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햇살 아래에 어지럽게 난전이 펼쳐져 있었다. 좁은 길 양쪽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진 좌판과 리어카들 죽은 닭들이 벌거벗은 채 수북이 쌓여있는 한옆에는 살아있는 닭들이 목에 줄을 메고 뒤뚱그렸으며 어린이 키만큼 높이 쌓인 표고버섯 봉지들 뒤로 옷걸이에 걸쳐진 아기옷들이 귀 후비개와 손톱깎이 쪽을 손짓하며 짧은 소매를 펄럭이고 있었대. 그녀는 여가문 앞의 계단 위에 서서 난전 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북적대는 사람들 무리를 눈을 가늘게 뜨고 내려다보았대. 그러고는 천천히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갔다. 그녀는 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었대. 그런 다음 난전으로 나가 헐렁한 자수색 폴리에스테르 바지와 난사합한 영문이 새겨진 티셔츠를 골랐다. 한 번 빨면 목이 늘어나고 물이 많이 빠질 질납은 나염 티셔츠였다. 엉성한 대나무 빨과 나무자루가 달린 비 빨래줄 따위도 샀다. 그 밖에 앞이 막힌 보라색 플라스틱 슬리퍼 드문드문 김이 박힌 샌베이 대만제의 향부채 손가락 쪽이 뭉툭하게 모아져 있는 등긋는 효자손 발부리 부분에 흰 고무를 댄 납작한 천운동화 등이 그녀가 쥐고 있는 검은 비닐봉지 속에 든 물건들이었대. 그녀는 꼭 이곳에 장을 보러 오기 위해 벌렸던 사람처럼 당연하게 움직였대. 슬리퍼를 살 때는 주인이 보라색과 파란색을 번갈아 쳐들어 보이는 바람에 색깔을 결성하지 못해서 머뭇거렸는데 그녀가 사지 않을까봐 불안해진 주인이 300원을 깎아주자 그녀는 기쁘기까지 했다. 사람들 사이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녀의 모습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다. 시폰 블라우스와 랩스커트가 때 묶고 구겨져 다소 질질찮게 보이긴 해도 뒤로 묶은 생물이나 화상 깨없는 부석부석한 얼굴에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이 산후조리를 마치고 오랜만에 외출한 새댁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가 산 도무지 맥락이 닿지 않은 물건의 종류를 보면 그녀가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산 것은 은색 모조진주에 금도금으로 잔뜩 모양을 부린 조잡한 반지였다. 검은색 우단 위에 한 줄로 꽂혀있는 반지를 구경하고 있었더니 액션 소리 리어카의 젊은 주인이 그녀의 손가락을 쳐다보며 말을 붙여왔던 것이다. 원 아가씨가 할머니같이 금반지가 뭐여? 깐깐한 보석 반지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 골라봐요. 주인은 바로 전에 나이든 아주머니에게 고리 부분에 벌써 도금이 벗겨지기 시작한 금속 목걸이를 팔고 나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다. 이거 한번 껴봐요. 이런 세륜된 물건은 아가씨같은 멋쟁이가 껴줘야지 반지 입장에서도 보람이 있지? 한번 껴보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자, 어디 봐요. 아, 진짜 임자 만났네. 8,000원은 받아야 하는데 물건 임자가 가져간다니 어떡해? 7,000원만 받아야지. 그녀는 가운데 손가락에 진주반지를 꼈다. 넷째 손가락에서 장식 없는 금반지가 진주반지의 침입을 마치 나란히 논시야처럼 마땅찮게 쳐다보았다. 그 금반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저 혼자서만 구속해 왔던 것이다. 8년 전에는 영초사가 물에 잠기지 않았었다. 거기에서 그녀는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었고 그의 손을 손바닥에 땀이 배도록 꼭 잡고 있었대. 해발 1,000m 안개 위의 졸 안개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안개 말고는 두터운 어둠이 있을 뿐이었다. 자바퀴가 길 위를 굴려가는 것이 아니라 허공 위에 떠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느낌이었대.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추는 것도 길이 아니라 짙은 안개였대. 먼지 같은 뿌연 입자들이 검은 허공을 메우고 있다가 불빛 속에 몸이 드러나자 가볍게 몸을 돌며 차창으로 달겨들었대. 그것들을 가르고 지나가면 똑같은 것들이 끝도 없이 눈앞을 가로막았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그녀는 밤이 이렇게까지 어둡다는 사실을 몰랐었대. 도대체 얼마나 온 것일까? 저 끝에 가면 저리 있기는 있는 건가? 그녀는 글자가 새겨진 커다란 입석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대. 헤드라이트를 위로 조절하니 겨우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대. 양수 땜. 그럼 저 엄청나게 큰 어둠의 구덩이가 골짜기가 아니라 땜이란 말인가? 저기에 밤안개 밑바닥에 영추사가 잠겨있다고? 그 가을 영추사 자갈길을 올라가며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대. 일주문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손가락에 그것을 끼워주었대. 이 반지에 사랑을 맹세하는 게 아니야. 이 절에 맹세하는 거야. 반지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장소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아홉 달 뒤에 다른 여사와 결혼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아야 해. 친구의 말대로라면 그녀는 제대로 가고 있는 셈이었다. 그가 결혼한 뒤에도 그다지 달라질 것은 없었다. 여전히 그는 그녀를 찾아와서 연애 감성과 섹스를 인출해 갔다. 마치 돈이 떨어졌을 때 장고의 일부를 인출하듯이 당연하게. 그의 뻔뻔스러움을 그녀는 이해했다. 이해한 게 아니라 단지 습관을 바꾸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영추사의 모습을 떠올리려 해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기억은 자갈길과 일주문에서 멈춰있었다. 대웅전 탑, 산신각 요사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 우리가 영추사 안으로 들어가긴 했던가? 일주문을 들어선 다음 천왕문 앞까지 갔다가 무서운 사촌왕 신장에 마음이 캥겨 돌아가버린 것은 아닌가? 그가 그런 말을 한 기억은 났다. 큰 졸이 아니라 그런지 영추사에는 불의문이 없어. 불의문? 오, 분별을 떠난 절대의 경지야. 해탈문이라고도 하고. 그 기억이 맞다면 아마 불정까지 가긴 한 모양이다. 그런데도 그녀의 머릿속에 그가 사랑을 맹세했던 장소에 대한 기억은 한 가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영추사의 수정을 애도할 자격도 없었다. 그리고 애도할 마음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차를 출발시켰다. 끊임없이 안개를 뿜어올리는 거대한 댐을 지나서 밤길을 더듬어 해발 1,000미터 위의 절을 찾아가는 그녀는 마치 저주받은 성을 찾기 위해 안개 속을 헤매는 중세의 기사 같았다. 그러나 그녀에게 명예로운 모험심 따위는 없었다. 영동에서 늦게 출발한 데 대해 후회하진 않았다. 내일 아침을 다른 곳에서 막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늦게 들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뿐이었다. 내일 아침이 좀 다를 수 있다면. 만남들 서역기행이라는 비디오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스님은 일주문을 올라오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차가 묻는 소리가 나더니 조금 있다가 요사체 쪽에서 스님의 끝으로 건너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절살림을 맡아보는 원조보살이자 사무장격인 미타신보살의 발소리였다. 스님 주무세요. 스님 목소리에 짜증이 들어있다. 스님이 문을 열자 미타신보살은 대돌쪽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어떤 젊은 보살이 와서 재워달라고 하는데요. 젊은 보살이 이 밤에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올라와 스님의 마땅찮은 말투에 미타신보살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러게 말해요. 차를 갖고 왔던데 그냥 내려가라고 할까요? 터미널 앞에 서림장도 있고 잘 때는 많잖아요. 스님은 하품을 하며 시계를 본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미타신보살방에서 재우고 내일 내려가라고 하지? 새벽 예불 끝나면 좀 나와보라고 하고 스님은 다시 서역기행 화면으로 눈을 돌리며 깊은 생각을 하시도 않았다. 길 잃은 중생에 대한 연민도 아니었고 무슨 인연설 따위에 대해 예감을 품은 것도 아니었다. 스님은 끄덕끄덕 졸다가 얼마 안가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다. 스님이 방문을 닫아버리자 미타신보살은 못마땅하게 입을 다물었대. 미타신보살은 불심이 두터운 만큼 그렇지 않은 속세의 사람을 자기와 구별해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대. 저를 피신처로 생각하여 속된 사연을 잔뜩 짊어지고 오는 사람들이나 절에 왔으면 부처님께 절 부터 올릴 일이지 법당에는 관심 없고 쓸데없이 요사체만 기웃거리며 소란을 피우는 호기심 많은 소풍객들이 미타신보살에게는 다 장군 죽비로 따끔하게 다스려야 할 이방인들이었다. 미타신보살은 외부 사람에게 선방을 선선히 빌려주는 스님이 못마땅할 때도 적지 않았다. 작년에는 자칭 불자라는 낯선 사람을 선방에 재워주었다가 귀한 탱화를 도둑맞은 적도 있다. 스님도 그 뒤로는 낯선 사람을 절에 재우기를 꺼려왔다. 남모르는 젊은 보살을 재워주다니 스님답지 않은 일이었다. 스님이 있는 수선당을 물러나와 요사체로 향하는 미타신보살의 발걸음은 내키지 않아 하는 기색이 영역했다. 스님의 방 옆에는 부패 때 지폐상수로 쓰는 커다란 마루방이 있었다. 그리고 그 건너에는 조그만 선방이 두 개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서 막 잠에서 깨어난 남자가 있었다. 새로 불사를 벌이는 절에는 일꾼들이 자주 와서 머물렀다. 남자는 목수였다. 불단도 손질하고 마루도 칠하고 물로도 새로 꾸미고 할 일이 많아 며칠 묵는 중이었다. 그는 잠기가 어두운 편이었는데 왜 깨었는지 몰라 몇 마디 투덜그렸대. 부어기를 하는 나이든 공양주 보살이 담가두었던 자수를 마시고 잔탓에 목이 말랐던 남자는 물을 마시러 밖으로 나와 요사체 쪽으로 올라갔다. 남자는 자기가 원하던 물주전자가 마루 끝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반대편의 마루 끝에는 젊은 여자 하나가 멍청하니 앉아있었다. 물주전자의 주둥이를 입에서 조금 떨어뜨리고 주전자를 기울여 물을 콸콸 마시며 남자는 옆눈으로 여자를 힐끔 그렸대. 시골에서 흔히 보아온 헐렁한 자수색 나일론 바지에 영문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어울리지 않게 안경을 쓴 젊은 여자는 남자 쪽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절 마당에 가득 찬 안개만 홀린 듯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안개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개를 보고 있었다. 개가 세 마리나 되었다. 두 마리는 털이 누룩고 넘넘한 게 숱 것 같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귀가 쫑긋하고 몸집이 작은 하얀 개였다. 암컷이 틀림없을 하얀 개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보기에도 보통 매력적인 자태가 아니었다. 그녀를 경계하느라 이를 드러내놓고 낮게 크르렁거리며 서있는 두 마리의 숱 것 뒤에 새침하게 도사리고 앉은 품이 엄빛 여우 같았다. 조금 전 미타신보살이 와서 퉁명스럽게 이 방으로 들어오세요 했을 때 그녀는 잠깐 마루에서 엉덩이를 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두 마리의 숱 것에 안심한 듯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갔는데 반하여 하얀 개는 늘씬한 다리를 펴고 서더니 작게 컹하고 그녀를 향해 짖는 것이었대. 그녀는 하얀 개가 마음에 들었대. 그녀는 마루에서 몸을 일으켰다. 앞부리에 하얀 고무를 뒷댄 납작한 그녀의 운동화가 마루 왼쪽에 있는 수도가로 향했다. 그녀가 외다리 수도관에 비스듬히 기대 있던 양은 대야를 내려놓자 바닥에 흙이 있었던지 지그럭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깊은 밤에 산 꼭대기의 절에서 손을 씻는 그녀의 물소리는 퍽 조심스러웠었다. 너무 조심했던 탓인지 쭈그렸다 일어나던 그녀는 자기 등 뒤에 서 있던 하얀 물체를 보고 급하게 숨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것이 하얀 개임을 알자 그녀는 자기가 안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심코 하얀 개의 머리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다. 그것은 대단히 부주의한 행동이었다. 갑자기 마루 밑에서 두 마리의 수컷이 여왕의 진위대처럼 콩 하고 진군나팔을 불며 그녀를 향해 달려나왔던 것이다. 남자가 말려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개에게 물렸을지도 모른다. 남자는 개를 발로 내지르며 이놈의 개새끼들이 가서 콱 못 처박히냐 하고 위협했다. 개들이 마루 밑으로 들어가서 또 한 번 개새끼들 하고 욕을 덧붙여 준 다음 그니를 향해 이를 드러내며 흐흐흐 웃음으로써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거칠게 만족을 표시했다. 그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주전자를 높이 쳐들고 이번에는 입을 직접 주둥이에 대고 빨더니 입안 가득 물었던 물을 여자의 발밑에 토산물처럼 쫙 뺏고는 슬리프를 질질 끌며 가버렸다. 미타신보살의 생각 이튿날부터 그녀는 남자의 옆방에 머물게 되었대. 스님이 방을 치워주라고 하자 미타신보살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알든 모르든 불쾌하기는 마찬가지였으므로 반발의 뜻으로 얼굴을 붉혔대. 저 보살한테 선방을 내주라고요? 영초사에서 미타신보살은 술타가 사전 조지 스님보다 오히려 실세였다. 미타신보살의 목소리가 꼬꼬댔스므로 스님은 달래든 말했다. 오래 있진 않을 거예요. 뭐하든 여산줄도 모르고 함부로 들였다가 어쩌시려고요. 며칠 쉬게 해준다고 해서 나머 속내까지 일일이 물어볼 거 뭐 있겠어요? 그러나 그쯤에서 넘어가려던 스님은 미타신보살에게 설명을 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을 바꾸었다. 새벽 예불 마치고 얘기를 좀 해보았는데 아마 영초사가 물에 잠기기 전에 거기에서 결혼식을 올린 모양이에요. 왜 혼자서 다시 오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영 입을 못 대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어떻게 됐구나 싶어 나도 더는 안 물어보았지. 그때부터 미타신보살은 그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엌일이나 법당 청소를 말없이 도왔다. 장마가 오기 전에 부실한 곳을 고치느라 요즘 들어 부적절 출입이 많아진 일꾼들의 간식을 나르기도 했다. 불목하니 처사 하나 없이 미타신보살과 공양주보살뿐이라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달리는 영초사에서 그녀는 그럭저럭 밥값은 하는 셈이었대. 2, 3일 그녀를 눈여겨본 미타신보살은 젊은 여자가 차를 갖고 온 것으로 보아 만만찮은 직업이나 배경을 갖고 있으리라든 처음의 선입견을 버렸대. 옷차림과 갖고 온 보퉁이를 보아도 그녀의 말대로 도시 변두리의 가구점 점원이었다는 말이 사실인 듯도 싶었다. 그녀가 자기 이름조차 말하지 않을 정도로 워낙 입이 무거웠으므로 까탈스러운 미타신보살로스도 더 이상은 그녀에 대해 알 수가 없었다. 만등불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등을 사는 신도들에게 5,000원씩을 받고 창부에 이름을 올리는 일도 점점 미타신보살 대신 그녀가 맡게 되었다. 공양주보살이 글자를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만등불사의 접수를 받기 위해서는 잠시도 법당을 뜰 수 없었던 미타신보살로스도 그녀의 존재아를 마땅산화할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매일 새벽 예불에 참석했다. 잠깨가 너무 밝고 한 번 깨어나면 다시 잠들 수 없는 그녀에게 예불이 잡년만한 아침 시간을 보내는 방편이었음을 알 턱이 없는 미타신보살로스는 그녀를 더 이상 이방인으로 경계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녀가 부엌일이든 졸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모든 데 서툰 것 또한 미타신보살의 마음에 들었다. 미타신보살은 그녀에게 법당에서 큰절하는 법부터 가르쳤다. 세 번 큰절을 하고 마지막에는 바닥에 대었던 손바닥을 뒤집어서 위로 올려야 해요. 그걸 고두래라고 하는데 불보사를 받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녀가 꽤 고분고분해 보였으므로 미타신보살은 자꾸만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염조와 목탁 정도야 알았지만 모거, 움판, 죽비 같은 것은 설명을 해 줘야 했대. 목탁의 손잡이는 물고기의 꼬리가 붙은 모양이시여 구멍 두 개는 물고기의 아가미이고 잘 때도 눈을 뜨는 물고기처럼 수도하는 자들이 평생 부지런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법당에 들어갈 땐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는 큰 스님이 줄을 받는 곳이고 불자들은 염문에서 신발을 벗어야 해요. 대웅전 앞에 있는 단말이에요. 평지에 있는 절에는 보통 두 개가 있고 산사에는 하나가 있지요. 돌 때는 꼭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타신보살은 그녀가 만만한 여사라는 확신을 굳혀가는 한편 점점 그녀를 마음속에 들이게 되었대. 아침 예불때도 서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스님이 하시는 예불문 독송을 함께 해야 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반야신경성도는 외워야 하는데 그녀가 대답을 하지 않자 미타신보살은 약간 양보심을 발휘했대. 그럼 이것만 외워요. 아세아세 바라아세 바라승아세 모지사바하 그것을 종이에 섞어주며 미타신보살은 아래에 주석을 달아주었대. 가네 가네 건너가네 건너편에 닿으니 깨달음이 있네. 아 기쁘구나. 다음날 새벽 예불 때 반야신경의 마지막 구절을 따라 입술을 들썩이는 것을 보고 미타신보살은 만족한 나머지 불단의 청정술을 올리는 기쁨을 그녀에게 양보하기도 했다. 미타신보살이 새벽에 일어나 맨 처음 하는 일은 법당에 설치된 방범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었대. 미타신보살은 그 일도 그녀에게 맡겼대. 영초사는 외지고 작은 소리였대. 자신은 잘 모르고 있었을 테지만 미타신보살도 외로움에서 완전히 해탈한 것은 아니었대. 남자의 생각 남자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녀를 눈여겨보았대. 옆방을 쓰고 있다고는 해도 그녀가 방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으므로 말을 걸어볼 기회는 별로 없었대. 밤에도 요사체에서 선방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의 방에는 바로 불이 꺼졌대. 대또 위에 보라색 플라스틱 슬리퍼를 벗어놓고 한 번 방으로 들어가면 새벽 예불때까지 기척이 없었대. 남자는 일부러 라디오 볼륨을 높여보기도 하고 요란하게 문소리를 내며 들락날락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대. 막내를 하는 나보다도 더 잠이 깊다니 남자는 그녀가 둔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대. 무슨 병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를 의식해서 일부러 시치미를 떼고 가만히 누워있는 거라고 여겼대. 개에 관한 그녀의 생각 그녀는 개에게 가끔 샌베이를 주었대. 그녀가 방에서 나오는 기척이 들리면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개들이 달려왔대. 수컷 두 마리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부비기도 하고 손바닥을 핥기도 했지만 하얀 개는 언제나처럼 몇 발짝 뒤에 서있었대. 그녀는 김이 박힌 샌베이 몇 개를 무릎에 올려놓고 부숴뜨린 다음 개들에게 던져주었대. 수컷들은 정신없이 샌베이를 핥기 시작했대. 거친 콧김을 내뿜으며 자기 발밑에 있는 부스러기를 주섬주섬 핥으면서도 그 사이 다른 놈의 발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그놈이 다 먹어치워버릴까봐 옆눈으로 연신 그쪽을 쳐다보았대. 하얀 개도 샌베이를 먹고 싶어했대. 입맛을 다시듯이 분홍색 혓바닥을 몇 번 낼렘그렸고 마치 자동차 뒷좌석에 놓인 목이 헐거운 강아지 인형처럼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며 수컷들을 쳐다보았대. 그러면서도 가까이 오지는 않고 계속 그대로 버텨서 있는 것이었대. 그녀는 조금 다가가기만 해도 하얀 개가 멀리 도망쳐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대. 조심스럽게 겨냥을 하여 샌베이를 하얀 개의 앞발을까지 던져주었대. 샌베이를 준 이후부터 개들이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대. 며칠 뒤부터인가 그녀는 마음이 시들어서 개를 보고도 샌베이를 주지 않았대. 이상한 일은 그런데도 개들이 여전히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이었대. 법당이나 요사체 마당 그녀의 방에 있는 수선당의 선방마루 어디에 속은 그녀와 마주치기만 하면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대. 과자를 주면 좋아하지만 안 준다고 해서 원망을 하지도 않는 모양이었대. 개들은 과자를 먹게 해줘서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개따위에게 인정을 베푸는 인품을 흠모해서 좋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대. 그동안 개를 좋아하지도 않고 키워본 적도 없었으므로 그녀는 개에 관해 아무런 견해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개를 알듯도 싶었다. 개는 주인이 매일같이 귀여워하다가 갑자기 걷어차더라도 오랫동안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는다. 그 일의 심각성에 대해서 10분 이상 고민할 만큼 진지하지도 않다. 다음 날이면 또 와서 꼬리를 진다. 왜 부당하게 걷어차여야 하냐고 항변하거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으며 걷어차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태업을 하거나 단식을 하지도 않는다. 언제든지 주인의 발밑에 엎드려 있다가 불러주는 순간 감격하여 달려가는 게 개이다. 그녀는 영추사에서 거의 생각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 만약 생각하는 게 있다면 이처럼 개에 관한 것이었대. 자기의 삶도 개를 대하듯이 그렇게 발로 찼다가 도로 불러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할 수는 없을까. 하다못해 사랑에 대해서만이라도 반지를 돌리기 위해 왼손 위로 올라갔던 그녀의 오른손에는 진주알이 이문스럽게 스쳐갔다. 두 마리의 수컷과 하얀 개는 아무데서나 혼례를 붙었다. 그녀가 본 것만도 서너 번이나 되었다. 처음 그 장면을 보았을 때 그녀는 하얀 개에게 무척 실망을 했다. 거만함이 사라지고 한낱 암컷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그 동물의 곁을 그녀는 차갑게 스쳐 지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하얀 개의 눈가가 젖어있는 것을 보았다. 수컷과 엉덩이를 이어붙이고 일직선으로 서 있는 하얀 개는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대. 어떤 종류의 쾌감에서 오는 적극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하얀 개는 견디고 있을 뿐이었다. 수컷이 하얀 개의 꽁무니에서 뻘긋고 길쭉한 것을 빼낸 뒤 하얀 개는 몇 걸음 쩔룩거리다가 기운 없이 바닥에 엎드렸다. 수컷이 와서 핥으려고 하자 하얀 개는 머리를 비스듬히 바닥에 붙인 채로 낮게 크르르하며 수컷에 대한 증오를 표시했다. 수컷과 하얀 개는 법당 앞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다가 미타신보살에게 여지없이 짝대기를 얻어맞기도 했대. 저것들이 하필 법당 앞에서 하면서 미타신보살은 발을 동동 굴렀대. 주지스님의 출타가 잦았으므로 영추사에서는 비군이 절처럼 절 지키는 개가 필요했대. 그런데도 미타신보살은 개들을 아랫동네로 보내버려야겠다고 입버릴처럼 말했다. 미타신보살은 하얀 개를 특히 싫어했다. 꼭 여우같이 생겨갖고 수컷을 홀리는 것 좀 봐요. 저게 산에서 내려온 산개예요. 주인이 팔았는데 개장수한테서 도망쳐서 산으로 갔대요. 그 다음부터는 저렇게 사람을 안 따라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지 작년 겨울에 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앞내를 풍기더니 수놈들 정신을 쏙 빼갔어. 새끼 한 배만 낳으면 쫓아버려야지. 저것들이 절에서 안 다니는 데 없이 엉켜갖고 뒹굴고 다니면 좋을 게 뭐 있겠어요? 미타신보살이 그런 말을 하고 밥상머리를 떠나면 남자는 비식 웃으며 혼자 말을 하곤 했대. 참네. 귀양사리 같은 산꼭대기에서 개들이라도 할 짓 다 해야지. 누가 말려? 그러고는 그녀를 흘끗 쳐다보는 것이었대. 수컷들은 하얀 개를 건드리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모양이었대. 하얀 개가 앞서 걸어가면 어느새 달려가 엉덩이를 핥았고 하얀 개가 싫다고 으르릉하며 이를 드러내면 어느 틈에 등 위에 올라타서 목을 깨물었대. 그러면 하얀 개는 입을 벌리고 고기를 낚아채듯이 턱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몇 번인가 수컷을 향해 위협을 했지만 두 마리의 수컷은 아랑곳 없이 양쪽에서 하얀 개를 공격해 들어가 마침내 세 마리가 엉키며 서로 몸을 부비게 되곤 했대. 개들이 핥고 엉키는 것을 끊연한 물구름이 쳐다보고 있었대. 남자가 지나가며 쉑 하고 발을 굴려 개들이 놀라 달아나게 만들었대.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웬 개구경을 그렇게 좋아해요? 라고 남자는 약간 음용하게 웃었대. 붓는 거 부르고 기다리는 거요? 목액은 수건을 풀어 더러운 바지에 대고 탈탈 털자 그녀의 눈앞에서 먼지가 잃었대. 남자가 말했대. 저렴한 입기 답답하지 않아요? 저녁에 내려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도망친 개쪽을 쳐다보던 그녀는 시선을 돌려 먼지 나는 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대. 장마철 먼 곳으로의 전화 그에게 꼭 한 번 전화를 걸었대.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밤이었대. 날짜 가는데 마음을 쓰지 않았으므로 서울을 떠나온 지 며칠 만인지는 모른다. 아마 열흘은 넘지 않았을 것이대. 비가 쏟아지던 날 밤 그녀는 혼자 영추사를 지키고 있었대. 저녁 낮을만 해도 잔뜩 흐리기만 하고 비는 오지 않았었대. 낯선 스님 한 사람이 요사체 쪽으로 들었으며 미타신보살을 불렀대. 그녀와 함께 부성비를 다듬던 공양주보살이 나가보더니 반색을 했대. 아이고 스님! 그 스님은 공양주보살과 한 고향 사람이자 미타신보살의 큰 오빠였대. 그녀가 법당에 가서 만등불사 접수장부를 뒤적이고 있던 미타신보살을 불러왔대. 한다름에 달려온 미타신보살은 언제나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단정한 얼굴에 눈물을 흘렸대. 미타신보살이 잠긴 목소리로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수? 라며 모은 걸음을 했다는 뜻의 인사를 하자. 스님은 아 어떻게 오긴 보스가 안 다니니까 2만원 내고 3거리에서 택시 타고 왔지 하고 껄껄 웃었대. 그녀가 다시 쭈그리고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 미타신보살이 부엌으로 들어와 보살님 하고 그녀를 불렀대. 조금 뒤에 미타신보살과 낯선 스님 그리고 공양주보살은 저녁을 먹으러 마을로 내려갔다. 그들을 태워가기 위해서 연장과 자세가 잔뜩 실려있던 남자의 픽업트럭과 남자도 같이 가야 했다. 그녀에게 맡기고 저를 비우는 데 대해서 공양주보살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 얼굴인데 반해 오히려 미타신보살은 들떠있었대.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다 보살님을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고 전화만 잘 받으면 돼요. 스님한테 연락 오면 7시까지는 들어올 거라고 해주고 미타신보살은 전애 없이 빈틈을 보였대. 만약 그때까지 못 오게 되면 보살님이 얘기 좀 잘해줘요. 비는 픽업트럭이 출발한 지 한 시간쯤 뒤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대. 그녀는 요사체 마루에 앉아 비를 쳐다보았대. 오른쪽으로 보이는 대웅전과 그 앞에 서 있는 탑 조금 아래로 물루며 돌아안전 화장실 건물이 다 비를 맞고 있었대. 대웅전 뒤에 지붕만 보이는 극락전도 극락이 있다는 서쪽을 등진 채 묵묵하기만 했대. 선방에 있는 수선당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기도 했지만 빗줄기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대. 무섭도록 캄캄한 밤이었대. 빈철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과 어둠뿐이었대. 그리고 그 위로 쏟아서 내리는 빗줄기와 귀가 아픈 빗소리 전화는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대. 멍하니 비를 보고 있던 그녀는 부른듯 부스럭거리는 기척을 느꼈대. 그녀는 깜빡 잊고 있었대. 절에는 그녀 혼자만이 아니었대. 마루 밑을 내려다보자 소리 없이 웅크리고 있던 세 마리의 개의 눈이 희미하게 빛나며 그녀 쪽을 향했대. 그녀는 일어나서 개들에게 밥을 주었대. 그리고 그의 집에 전화를 걸었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전화의 번호를 정확히 외우고 있다는데 그녀는 약간 놀랐대.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였대. 그녀는 물론 그와 통화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대. 하지만 막상 그의 목소리를 듣자 말문이 막혀버렸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대. 여보세요? 송화기에서 그의 예의바른 목소리가 한 번 더 흘러나왔대. 아니 예의바르다기보다는 평온한 목소리였대. 잘 있다는 뜻이다. 아무런 변화 없이. 그녀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기분이었대. 그렇듯 잘 흘러가고 있는 그의 일상에서 그를 빼내올 자신이 없었대. 그곳에서 그를 돌출시킬 만한 아무 이유도 권한도 없다고 생각되었대. 그는 거기에 잘 있대. 나는 여기에 있대. 그가 여보세요를 두 번 발음하는 시간은 아주 짧았대. 그러나 그녀는 그 정도면 대충 다 알 것 같았다. 어떤 많은 말로도 그 단조롭고 부드러운 억양 속의 안부를 그처럼 정확히 전달해 줄 수는 없으리라. 밤시간 아내와 과일 접시를 앞에 하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전화를 받는 가장의 목소리. 이 밤에 누굴까?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방해받지 않으니까. 누가 불려내도 나가지 않을 테고 누가 긴 소식을 전해도 짧게 통화를 끝낼 테니까. 전화를 끊는 다음 아내가 누구야 하면 어, 암흑에 있잖아. 논문이 통과됐다고 내일 저녁이나 먹자고. 점심으로 때울 일이지. 술 마시기 싫어하는 사람을 꼭 저녁 시간에 불려내. 어, 당신 암흑에 알지? 아버지 상을 당했다는데 온라인으로 부조금이나 좀 보내지 뭐. 우리에게 전화를 걸 사람이 누구이든 틈입자일 뿐이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틈을 내줄 마음이 없으므로 당신은 초라한 틈입자인 거죠. 아, 여보세요? 그녀가 전화기를 내려놓자 전화를 하는 동안 잠시 숨을 죽이고 있었다는 듯이 쭈아 하며 빗소리가 거세게 귀청을 때렸대. 그녀는 다시 마루에 나와 앉았대. 한참 동안 빗줄기를 보고 있으려니 마음속이 조용해졌대. 미타신보살은 그녀에게 평상심에 대해서도 가르쳤대. 사람이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잘못 안다는 뜻과 똑같단다. 도란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는 것이다. 도에 이르면 통 비어 확 트일 것이니 옳고 그름도 없단다. 평범하고 예사로운 일상의 마음이 도이다. 그러나 그녀는 도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대. 밥을 일찍 먹어치운 하얀개가 부엌 앞에 멀찌감치 앉아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대. 그녀는 하얀개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주었대. 그들이 사랑한 시간 세수를 하고 와서 거울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그을렸다는 것을 알았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작한 화장이 재작년에 서른을 넘기면서부터 점점 진해진다 싶었던 그녀는 맨 얼굴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거의 없었대. 그를 만나러 갈 때는 주름살을 감추려고 더 신경을 썼대. 너도 많이 늙었구나. 어느 날 그가 창이 커다란 찻집의 창가 자리에서 말했대. 하긴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스물다섯 살이었어. 그때는 내 인생이 이런 식으로 옥편이나 뒤적거리다가 끝날 줄은 몰랐지. 그는 국학연구소에서 고전 총서의 편집을 책임지는 일을 그런 식으로 자소적으로 말하곤 했대. 그뿐이 아니었대. 치질 수술을 하고 며칠 후에 만났을 때는 벌써 서른세시라니 예수는 이 나이에 세상을 구했다는데 나는 내 몸뚱이 하나 근사하기도 힘들어. 하고는 안점새를 고치며 얼굴을 징그렸다. 탁본을 뜬다고 한학자 몇 명과 강원도 어디를 다녀온 뒤에는 밥줄이니까 할 수 없다고는 해도 참네. 서로 최고봉이니 석학이니 하고 다투고 있는 노인네들 비위 맞추는 짓도 이제 더는 못할 것 같아. 하고는 짐짓 한숨을 내쉬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는 초저녁부터 초당 두부의 막걸리를 마시고 일찌감치 잠이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언제나 그녀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 탄식했으며 그것을 거의 즐기는 정도였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이마를 약간 좁히며 다성하게 위로했다. 그렇게 말하지마. 내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본을 살려낼 수 있겠어? 그가 심각해 할수록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치질이 무슨 큰 병이라고 그래? 설마 반대쪽에 있는 다른 기관에는 이상했겠지? 그러면 됐지 뭐. 밥줄이라 할 수 없다고? 어른들 모시는 거 잘한다고 늘 칭찬받으면서 뭘 그래? 그리고 다음날부터 탁본 떠는 일은 밑에 직원이 한다고 했잖아. 등등.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넌 꼭 그렇게 누구한테서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야만 마음이 노예나 보구나. 하긴 소심한 사람은 평판에 예민하니까. 그런데 말이야. 예수가 세상을 구원한 나이라고 해서 그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예수가 몇 살에 죽은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수많은 서른세 살짜리들은 다 너 같은 지식인들의 들러리로 사는 학업 인생인가? 알고 있어. 너는 내게 와서 얼굴을 징그리고 인생을 마음껏 탄식한 다음 나를 괴롭힘으로써 훨씬 가뿐해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내 아내의 설거지를 도와주겠지. 파자마를 입고는 아이의 사진 액자를 그을 못을 받고 커다란 벤자민 화분을 창가로 옮기고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다가 밤이 깊어지면 문단속을 하겠지. 일찍 퇴근한 평일 저녁에는 배드민턴 라켓을 옆에 끼고서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가고 말이야. 올해는 하필 내 생일이 일요일이어서 너는 금요일에 미리 축하를 한 다음 미안해 주말을 비우면 마누라가 의심한다고 라고 했어. 생일날 나는 내 생일날의 고독이라는 외국 에세이집을 읽은 다음 하루 종일 바게트빵과 커피를 먹으며 집에 틀어박혀 비디오를 보고 있었는데 며칠 뒤 너는 강화도 가는 길이 너무 좋더라. 근데 일요일에는 막혔어 말이야. 라고 덧붙이더라. 언젠가 그녀가 여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방 안에서 전화를 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누질을 하느라고 물을 잠그고 있어 그녀의 귀에까지 들려온 것이었다. 어 한 시간 후에 갈게. 일이 그렇게 됐다니까. 저녁은 집에 들어가서 먹을 거야. 그녀는 다시 물을 틀었기 때문에 다음 말은 들을 수 없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새침해? 영 젖지를 않네. 좀 움직여봐. 그런 말을 하며 그는 그녀를 안았고 약속대로 한 시간 후에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런 일들로 상처받기에는 그녀의 성격은 좀 건조했다. 그녀는 삶을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무엇이든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며 특히 가지지 못할 것에 대한 무모한 열정 따위는 일찍 폐기시키는 법을 알고 있었대. 지금보다 훨씬 나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은 거야. 생각해보니 그 말은 친구가 자주 했던 말이었다. 낯선 곳으로 몸을 던질 때마다 친구는 불안하지 않다는 듯이 그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금보다 나은 어떤 것이라곤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대. 달력을 넘기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대. 그를 만나러 갈 때마다 주름살에 신경을 쓰는 것은 그녀보다 어린 그의 아내를 의식해서가 아니었대. 그녀의 주름살을 보고 그가 언저나 하는 것은 그녀의 나이를 엿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자신의 지나간 시간들을 보기 때문이었다. 함께한 세월의 흔적이란 편안한 것만은 아니다. 그와 더불어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때로 지긋지긋하듯이 그 또한 그녀의 얼굴이 사각하는 것을 느긋하게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지금쯤 그는 그녀를 그리워할 것이다. 자신의 위약성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아내와 한 번쯤 싸웠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시 거울을 보았다. 피부 손질을 하지 않아 얼굴이 당겼다. 마른 살갗에 주름살과 잡티가 두드러졌고 처지기 시작하는 눈시울 아래로 검은 그늘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보다 먼저 샤워를 하고 화장을 마친 다음에야 욕실을 나왔다. 지금의 맨 얼굴을 본다면 그는 그동안 그녀가 꽤 노력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의 얼굴이 싫지 않았다. 결점을 보완하는 화장법, 좁게 보이는 화장법, 장소에 어울리는 화장법, 화장대 앞에 앉아 메이크업 베이스의 뚜껑을 열 때마다 그녀는 지겨워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 화장실의 거울 앞에서 번들거리는 콧등에 파우더를 누르면서도 내심 논돌이가 났다. 그녀는 때로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나이 먹은 그대로 그리고 스스로 내키는 대로 자기 자신을 내보이고 싶었다. 특히 그에게 사람의 꿈이지 않은 본래 면목이 어떤 모습인 줄 알아요? 본래의 면목이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모든 인연을 쉬고 한 생각도 하지 말라. 손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그러한 때에 자신이 갖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녀에게 틈만 나면 불법을 가르치도록 미타신보살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어쩌면 남편을 잃은 젊은 여자에 대한 자비심이었는지도 모른다. 법당 마당 쪽에서 윙윙 하는 전기톱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듣고 불현듯 거울 속에 그녀 얼굴이 흐렸었다. 어제 저녁 미타신보살이 그녀에게 나이를 물었다. 글쎄요? 그녀는 애매하게 웃기만 했다. 친구의 말이 생각났다. 이름, 성별, 나이, 출신학교, 대체 뭘 바꿀 수 있겠는가? 미타신보살의 물음에 대해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기는 옆에서 시래기국을 뜯은 남자가 더했던 모양이었다. 남자는 그녀가 말없이 젓가락으로 바비에 나물만 얹고 있자 기다리다 못해 한마디 거들며 재촉했다. 서른 넘었어요? 글쎄요? 얼버무리는 그녀의 말이 맺어지기도 전에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서른이면 나하고 동갑이게 아무리 보아도 두어 살 아래 같던데 안 그래요? 그때 부엌 보살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얼굴이 아직 애기 살결 같은데 라고 하자 남자는 마치 자기 아내가 칭찬을 받았을 경우에나 지어야 할 웃음을 만들며 좋아했던 것이다. 이곳에서는 사물을 보는 방식이 소울과는 많이 달랐다. 그러나 그녀는 서로 다른 방식들을 비교해 볼 마음은 없었다. 어떤 쪽에서 보는 것이 진정한 자신과 가까운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할 것이 없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거의 아무런 생각 없이 지냈으며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었다. 그에 대해서도 별로 그리움이 없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뜻밖이긴 했지만 그 역시 이유를 따져보고 싶지는 않았다. 미타신보살의 말에 따르면 108본뇌의 108은 사람의 6가지 감각이 6가지의 본뇌를 일으킬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그것들을 곱해서 나오게 된 숫자라고 했다. 6가지 본뇌에는 좋음, 나쁨, 즐거움, 괴로움 뿐만 아니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음과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도 들어 있었다. 그 말을 들으니 그녀는 자기를 떠나오게 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 듯도 싶었다.